누르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렇다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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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세연이 형님 감사합니다 뭐야 얘는 여자가 지도자야 여기 가려서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자 됐어 이제 아따 잘 가유 가유 잘 가유 잘 가유 머리 고기 잘 먹을게요 제트? 제트는 뭐야 글쎄 흠 흐으으읏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피보라 퍽 찍으면 저보다 더 징그럽다고? 흠흠 그거 보는 맛에 사람들 방해 보는데 뭐고? 어우 깜짝이야 아이씨 뒤질 뻔했네 어디야 어디야 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 위다 와 와 존나 뭐야 기관총이야? 헤드샷 아 서브모... 9mm 서브머신건이네 따라간... 다른건 가져갈게 없는데... 와 따발총은 근데 대단했다 면 요리 오랜만에 밥다운 밥 먹겠네 이 친구 덕분에 면 요리 샷 면 요리 샷 음... 딜리셔스 어려움이야 어려움의 하드코어야 근데 스카이림도 그러더니 이것도 그러네 이것도 아마 마지막에 엔딩 볼 때까지 많은 분들이 엔딩 보는 그 순간까지 난이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기세네 난이도 왜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난이도 왜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쓰읍... 뭐 있나? 난이도 덕후신가 그러게 복권 당첨된걸로 아무것도 못하나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9mm 서브머신건 어디있어 9mm 서브머신건 어디있어 못고치네 서브머신건 서브머신건 이거... 는... 여기다 넣을게요 볼까? 아... 이따위로 생겼네 물좀 먹읍시다 좋아요 물에 대한 이제 그건 없어졌네 여기서 잠잘 수 있으면 한숨 자고 가겠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앉을 수 있거나 잠잘 수 있는 곳 있으면 좀 쉬었다 갈게요 느낌하니까 짠 에너지 좀 더 채워야되겠다 짠 진짜 내 살다살다 저런 개드립은 처음이다 진짜 이가 갈린다 와 에너지가 안차 와... 사람인가 싶네 너무... 너무하네 오늘의 재죽꾼? 뭐지 저기 왼쪽 아래 저거 피 왜 안차져? 하드코어는 쉬어도 피가 안차? 아... 미치 군만도 먹다가 토할뻔했데 이걸로 먹어서 채워야되는거야? 대...박 아... 스틴백 한 대 맞으니까 쭉쭉 차네 좋네 아... 스틴백 한 대 맞으니까 쭉쭉 차네 바삭바삭 국장구이 여기 이 총 얼마나 좋을까 유니크 있었다고? 유니크 어딨어? 이거 오늘의 재죽꾼? 오늘의 재죽꾼? 이거? 어 잠금술이 3이 올랐대 맞네 또 뭐 있어? 시칼이 유니크야? 이거? 초퍼? 초퍼샛 아... 4G 피해 보너스 쓰읍... 데미지가 별론데 일반용 마차다 이게 더 쩌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똑같네 아 이거 똑같네 고마워요 아니 저게 보인게 아니고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기에 뭐 있다는걸 아나보지 아... 아... 또 총소리가... 엄청난... 이 다리 위에서 지금 미친듯한 접전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아 NCR 보호병이랑 뭐랑 싸우고 있는데 신입 군단병? 아 NCR이랑 전쟁하고 있지 얘네하고 오... 와... 야 이거 실화에요 와... 뒤져 야... 야 행상인까지 가세... 썰어버리네 그냥 다 밀었다 야... 와... 저네... 데나리우스? 이 데나리우스라는건 저 군단병의 그건가 보자? 서비스 라이플 좋아야... 서비스 라이플로 서비스 라이플 좀 고치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라이플이 있는데 수리좀 굿 아... 아 이거 별로 안좋아보인다 이거 쏴야되겠다 그냥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되 근데? 니트는 버리고 왔는데? 뭐야 어디야? 또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 끝났나본데? 아마 이... 도로 건너서 뒤쪽인거 같은데? 콩 볶는 소리가 아니고 팝콘 튀기는 소린... 팝콘 터지는 소린데? 땅뚜더지 씨앗 뭐에서 저렇게 싸운걸까? 뭐에서 저렇게 싸운걸까? 뭐에서 저렇게 싸운걸까? 아 저건가요 혹시? 아 저건가요 혹시? 야 이거 군단병들 잔치네 여기 NCR이 아니네 여긴 군단병이네 전부 아 여기구나 여기서 싸웠구나 저 시체들 널브러져있네요 오늘 레포대 이따가 저녁에 또 연습하겠죠 폴아웃 재밌는데? 아 바이퍼 갱잡이들 그냥 찢어졌네 그냥 핵 찢어졌네요 불쌍해라 그니까 왜 나라를 나라한테 왜 댐벼 왜 뭘 참여를 해서 날 뭘 1점사를 해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뭐라고요? 내가 왜 인간 쓰레기야 갑자기 처음 봤는데 저러면 일면식도 없는데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 그러네 기분 나쁘게 이게 뭘까요 레인저 스테이션 찰리 여기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리허설이 없는데 미카렌이 없는데 며칼렌이 없는데 며칼렌이 없는데 미카렌이 없는데 며칼렌이 없는데 여기가 엄청 화려해 그래서 며칼렌이 없는데 며칼넨이 없는데 며칼넨이 없는데 음 음 아, 처음에 말했을 때 별거 없는걸 근데 내가 터뜨릴 수 없는 며칼넨이 없는데 대... 더럽게 못 챙겨네 뭐야 여기 나 또 갇혔어 방금 어 그냥 막 잠자게 해주네 좀 쉬워야 되겠다 이거 액션 게임이잖아 아니야 이거 액션 게임 아니에요? 자 물좀먹고 뭐야 어디야 여기 중부 대륙으로 갈수록 방사능이 심하다는데 와 소리 좋다 철판 잠깐 밟았는데 철판 찌그러졌다 다시 펴지는 소리나네 개 신기하네 또 총소리 콩 벅는 소리가 나 근데 아직 한번도 안 죽었죠? 처음 시작할 때 까불다가 죽은 거 한두 번 빼고 한번도 안 죽었지 난 대단해 어 뭐야 티라노사우루스다 사우루스야 노박 노박 티라노야 여기가 원래 노박헨시였는데 앞에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노박으로 했나보구나 Barr 뭐지? 저국수동류를 만든다고요? 리얼리? 우와 로켓 만든다 얘네 만들 수 있니 근데 이래가지고 이런걸로 만들 수가 있니 어... 쉣 작업대? 우와 뭐지 이거? 이상한게 있네 에이드 믹스 웨폰 병뚜껑 마인 로봇 수리할 부품 여기 다 있는거 같다고? 아닐수도 있어 저장해놓고 뿌려서 한번 로봇 근데 로봇 따라다니면 여기서 저격 쏘는 애 못때리고 다니잖아 따라다녀? 믿고 버리겠습니다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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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가볼까 전체지도에서 어디였죠? 이거 그냥 산 넘어오면 되는걸 이걸 이렇게 뺑돌아왔네 거지같은거 프리미었나? 흠흠흠흠 흠흠흠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뭐지 이건? 로보트를 일으켜 세워보죠 고친다 전자양치를 검사.. 부품을 수리한다 부품을 사용해서 수리한다 오캐이 동행관리 시작 탄약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도와줄래? 필요 없어 동료 명령 근거리 공격 가방 열기 떨어져서 후방 보조 지원 공격적 스팀팩 사용 기다려 대화 가방 열기 후방 보조 지원 항상 내 뒤에 있어 어디가야 후방 보조 지원 아니니까 어디가야 떨어져다니라 떨어져다니라 내 이름이 EDD EOS야 이리와 이리와 가자 와 내 로봇이 생겼다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아 용병 데리고 다니는구나 카라반들이 머리가 왜 두개지 용병들 어디가져 구속으로 끌고 다니는구나 구속으로 끌고 가지 난 도움이 필요해 닥터 여기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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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사능을 좀 치료해 주시어 닥터 이게 백협이야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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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이 필요해 어디보자 뭘 팔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팔어 샤아앗 이런거는 팔아란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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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좋다 놀..노래 되게 평화롭다 짝짤 아 됐어 이거하고 이쪽에서 슈퍼스팀팩? 개조운뎃 의료가방 신체회복 두개 깨끗한 물 두개 고양이 눈은 뭐야? 어 잠깐만 너 내꺼 더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서 그런걸 샀기 때문에 넌 내꺼 더 살 수 있지 무기 몇개 팔아야 되겠는데 용병 그레네이드 발사기 그레네이드 발사기 40mm 40mm 같은건데 왜 고쳐지지가 않지? 아 이거 꽉 찼구나 팔어 그럼 이거 롱퓨즈 다이나마이트 안써요 소각기 삽 싼안경 레이저라이플 되사 이자연 가볼게 바이자이첸 여기서 전설의 레전드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넌 노방 누나 노방네 누나야? 노방네 누나야? 널 해칠 생각이 없어 어 이누라가 최고 강한 누나야? 뭐로 해야되지? 이거 뭔가 안좋은거 같은데? 대단히 그치 대단히 이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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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공룡이 입에 올라갔었다고? 야 근데 핵폭탄 터졌는데 어떻게 공룡은 남아있다 신기하네 지구에 이런 애들이랑 우리가 같이 살았었다는게 참 신기하다 익숙한 얼굴 보니 반갑네 likewise friend like no don't believe I did don't rightly know just got seeing how this is the only who is the only 뭘 팔고 있자? 그런 것도 팔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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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 로 랩 랩 데 sympathetic 랩 됐건? 죽이네? 아 리볼버야? 그럼 이제 웬만한거 다 팔아야겠네요 밤에 여기 물러와서 훔치면 공짜야? 그래? 그 사이에 또 없어졌어 근데 어디갔어? 아 여기구나 아 그래서 됐건이야? 그 총 그래가지고 RC가 있는데 오른쪽 문 열고 들어가면 됐건을 공짜로 얻음? 왼쪽 문 오른쪽 문이라면 저 뒷문인가요? 여기 오 여기 벌써 저기 오는 뭐야 저기 있는데 넌 누구야? 으흠 으흠 무슨 수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있어? 본인 누군데? 본인 누군데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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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곳에 도착했어야 고맙습니다 우리 소원에 도착해 안 당한 하느님 바이바이 부흐는 대행성 파괴무기야? 지금이군 네네 저도 퇴근할게요 가세요 가실 길 가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문에 있다는 거지? 야야야 또 갇혔어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로켓 기념품 뭐야 3원인데 뭐 이렇게 많아 야 무기 안 들어가는데 3원이야 공짜야 라이트를 어떻게 켜요 라이트를 어떻게 켜요 어?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 야 공짜잖아 선세트 샤르파랄라 선세트 샤르파랄라 와 야 미친 인형 봐라 이거 야시 불쌍해서 어떡하냐 야시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거 개 많네 잠깐만 대권인가 거시기권인가 아 대권 24 얘는 17 얘지 그러면 얘 써야지 이거지 그러면 니가 부은이니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 특정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면 내가 그를 보는대로 너에게 알려주지 예 레이전 크림슨 스포츠 에퀴먼트 그냥 알려줘 너는 아직은 정답이 필요하다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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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내가 내가 뭔 개소리야 이거 내 나를 절대로 네 하나 그녀 곳에 두고 나 열 연결 우린 우리 하나 둘 둘 둘 둘 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곳이 아무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알겠어. 그래. 갑자기 확 변했네 애가. 시원하게. 내 아기를 위해. 노박을 수소문하세요. 노박긴. 내 아기. 내 아기. 슈베슨. 그러면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했었고, 내 미래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았고, 그를 떠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 믿어. 제가 먼저 뉴스에 들었을 때, 하지만 그는... 사람, 모두가. 아, 그녀는... 이 새끼 의심스러운데? 갑자기... 갑자기 느와르가 되는데? 예 야 닥쳐 스포 하지마 나의 추리력을 개판으로 만들지마 가만히 있어 그냥 제 방송은 제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방송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그냥 스페셜 포스 하시듯이 스포 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 첫 보시면 됩니다 절름바리가 범인이야 저 새끼 강태 너 너 블랙 야 뭐 이렇게 뭐냐 아 깜짝이야 아 로봇이 깜짝 놀라기 막 지나다니네 hey there it's my well to be honest i remember she had an edge about her huh what brings you here 다음은 다음은 이곳 라라 크래프트 이 새끼 쳐 자 어, 말이 이상해 이 여자 의심스러운데 이 여자 의심스러운데 이 여자 의심스러운데 이 여자 의심스러운데 아, 이 집인가요? 아, 제안 푸른의 방에 갔다 다시 나가는걸 봤지 하나가 못할 로비로 들어가는 것도 봤어 식인종이었던 것 같아 그게 누구였어? 비노 디라이트 로비 내부에 가해자의 흥적을 찾으세요 역시 바보가 짱이군 바보가 기억력이 좋아 침착 아 깜짝이야 로빈의 입구에서 보시면 왼쪽 보시면 있어요 아 여기 잠깐만 아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에서 가해자의 흔적을 찾으라고 어 정말 공룡들이 왜 이렇게 많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노예부 집정과 대리인의 자격으로 금일 노박주민인 제리메이 크로프트로부터 노예인 칼라보네 그의 뱃속에 나이에 대한 소유권미 매도 이렇게 맞네 맞네 그년 맞았네 이 봐 도망친거라고 내가 그 헛소리할때부터 알았어 이거 봐 나의 감은 어 이 연륜이 이게 무서운거라니까 어디서 다리 막 벌리면서 사람을 꼬시고 있어 뒤질라고 일어나봐 너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응 이제 괜찮아 빨리 나와 총으로 확 다 쏴 재껴버리기 전에 나와 빨리 왜 안나와 어디갔어 째어? 째어? 저는 모션은 정말 스페셜포스 1 같 아니다 정말 서든어택 같아요 정말 서든어택도 이거보단 좋겠다 게임이 재밌지만 않았으면 이제